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대장동 개발 특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것의 요체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떻게 관여되어 있으며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어디까지 있는가 또 신뢰할 만한 진술과 증언이 나오고 있는가 이 여부입니다 왜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냐 왜 이것이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느냐 그렇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에 두 번이나 도전했던 사람 그 중에 한 번은 될 뻔했던 사람 대통령이 그리고 현재 169석을 가진 슈퍼 정당의 당 대표인 사람 그리고 4년 반 뒤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 확정적인 사람 그 사람, 그 분, 윗분, 몸통 이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의혹들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국민들은 낱낱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여기하고 관련된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고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사람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기소가 되고 증거들이 나왔으나 재판을 쭉 해보니 이재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더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다 벗어야지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우리나라 야당 대표로서 정치를 해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 미지근하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재명, 당신이 한국제일야당의 대표이고 차기 대선 후보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구차한 소리하지 말고 검찰, 경찰 수사를 정정당당하게 받아라 이러는 겁니다 특검 어쩌고 저쩌고 시간대우기용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의당에서 그랬더군요 가혹한 수사를 받아라 아, 뼈아픈 얘기인 겁니다 왜 가혹한 수사를 받으라고 하느냐 그래야 깨끗하게 소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했던 그런 검사들한테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 검사들에게 수사를 받아라 가혹하게 그래서 당신이 무죄라면 국민들이 다 수긍할 것 아니냐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하는 특별검사?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된 의혹들이 어떤 익명을 요구하는 제보자였거나 또는 검찰의 그 수사 내용을 간접적으로 귀동량한 기자들의 특종 보도였거나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학학 신문의 일면 톱을 수십 번을 장식하는 그런 엄청난 폭로가 쏟아져 이어져 내려왔지만 그것이 법정 증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또 다른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드디어 대장동 일당들이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 대장동 개발에서 얻는 막대한 수천억의 이득 가운데 이재명의 지분이 있다 그 중에 상당한 몫은 이재명 것이다 라고 판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폭로성 단독 보도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검찰 수사에 출입하면서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유동규 덕분입니다 유동규 유동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이 사람 아 이재명이 나를 버리는구나 나는 버리는 카드구나 내가 큰 착각을 했었다 이 동네는 의리라는 게 없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형님으로 모시고 믿었던 정진상과 김용 두 사람이 나를 버리는 거구나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유동규의 생각인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내가 잘못 지은 나의 죄는 내가 그 벌을 내가 받겠다 똑같이 이재명 당신도 당신이 지은 죄는 당신이 그 죄값을 칠하라 이겁니다 유동규 이것이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이런 대장동 일당들이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우 입이 근질근질한데 언제까지 침묵으로 일관해야 되지 내가 침묵으로 일관하면 나는 나중에 집행요련으로 풀려날 수 있는 건가 2017년까지 견디면 되나 대통령 바뀌면 또 다른 기회가 오려나 2017년까지 내가 간방 살다가 대통령 바뀌면 특별사면으로 나올 수 있나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유동규가 그 강력할 것만 같은 먹이사설을 제일 먼저 딱 끊고 나온 겁니다 이재명 당신은 당신이 지은 죄값을 달게 받으시오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벌어집니다 죄수의 딜레마 여러분 잘 아시는 걸 겁니다 그 대장동 일당 네 명이라고 해도 좋고 다섯 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의 범인들은 이런 고민에 휩싸이는 겁니다 내가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저놈들은 검사 앞에서 다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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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할 텐데 나만 의리를 지킨답시고 꼭 다물고 있으면 그 죄가 4천억 가까운 부당이득에 관한 모든 죄가 내 머리 위에 쏟아지겠구나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뭐냐 나도 적극적으로 말해야지 저놈이 그때 시켜서 그랬고 저놈이 지분이 있다고 그랬고 저놈은 그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기 녹취록도 있고 그날이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끼리 서로 신문을 합니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천억이 넘는 돈을 배당받았다는 남욱 변호사 이러한 일들이 정말 벌어지게 만든 그 설계자 역할을 했던 남욱이 정영학이라는 회계사를 신문을 하는 겁니다 판사님 앞에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법정 속기사가 다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록들은 상당한 증거 능력을 갖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쭉 살아남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남욱이 정영학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부장 이준철 판사 앞에서 법정 증언 형태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남욱이 이렇게 말합니다 2014년 12월 김만배 씨가 나한테 사업에 빠지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한다 그 얘기를 들었느냐 정영학 대답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남욱 2015년 2월 내지 4월께 강남 술집에서 셋이 만난 자리에서 여기 셋이 만났다는 건 김만배, 나 남욱 그리고 너 정영학 셋이 만난 자리에서 김만배 씨가 나한테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지분이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여러분 여기는 지금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대장동 일당들은 애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차마 이자들이 자신의 입에 이재명 세 글자를 입에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재명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이재명이 남욱 너 들어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이렇게 고유명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영학 그런 기억이 없다 그 자리에서 주식 배부는 김만배 씨가 50% 남욱 당신이 25% 내가 16% 이렇게 하자고 지시한 기억만 난다 그런데요 남욱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작년 10월 달에 이미 김만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록이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분 것 그러니까 김만배는 그 녹취록에서 참아 그때는 이재명 세 글자로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 모든 신문들이 그때 그랬죠 여기서 그분은 이재명이다 천화동인 1호의 이익 배당금이 1200억입니다 1200억 그러면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1200억 중에 절반이 그분 거라면 이재명 측 지분이 600억이 넘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이 나와서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 내용과는 다르다 녹취록 다른 부분에 그분이란 표현이 등장하지만 정치인 그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폭로가 갑자기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올해 4월부터 재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재판에 나온 대장동 일당들의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다시 법정에서 틀면서 반전이 벌어집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초창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그분이라고 3인칭으로 불렀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실명 혹은 시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기가 끄덕끄덕 하시게 되죠? 그렇죠? 이러는 겁니다 이 대장동 일당들도 정계의 편향, 편향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면 이자들의 지금의 재판정에서의 발언은 180도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4월부터 그 전까지는 그분이라고만 말했던 것이 이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말로 바뀌는 겁니다 유동규, 이재명, 최윤길 최윤길은 성남시의장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부터 각본을 짜서 진행을 했다 그 다음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시장님입니다 시장님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천왕만 있으면 되잖아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해 그것만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말은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내 몫으로 천억만 떼어놓아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거기서 1조 원을 먹든 100억을 먹든 4천억을 먹든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나한테는 천억만 대장동 일당들이 녹취록을 함께 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판정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천억만 있으면 되잖아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해 그것만 만들어 김만배는 5월 9일 재판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하기에 하루 전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했으니까 그때 재판에서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다 유동규 거라고 하는 것은 유동규 뒤에 있는 이재명의 측근들과 이재명의 것이라는 취지인 겁니다 유동규한테 천억이 가면 그 동 중에 상당 부분은 이재명, 시장, 정진상, 실장, 김용, 대변인 이쪽으로 간다 뭐 그런 뜻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천화동인 1호는 내 거 아니라는 걸 다 알아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것이라는 소문이 회사에 다 났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게 확실한 거냐 재판이 끝난 다음에 기사들이 물어보는 거죠 남욱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동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유동규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흔적이 남는다 누가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흔적이 남는다니요 누구의 흔적이 남는다는 뜻입니까? 그분의 흔적이 남는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또 남욱이 재판정에서 정영학한테 다그쳐 물었지 않습니까? 그분의 지분이 있다는 것 너도 들었잖아 그러니까 정영학이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동규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이런 의혹을 부인하던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유동규가 대답을 합니다 정영학은 자기 살길만 생각하는 것 같다 녹취록도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빼놓고 검찰에 갖다 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화동인 그러니까 1200억의 배당금이 할당된 이 천화동인 그것이 유동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차명이다 차명 누구의 차명인가? 그분의 차명 그렇게 최초에 설계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런 얘기는 많이 나오죠 남욱 변호사가 5억 원을 만들어서 성남FC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뭐 얼마를 했고 두산건설이 얼마를 했고 두산건설이 50억, 네이버가 40억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사람이 5억을 만들었는데 그걸 뭐 여기저기 현금을 꾸러다녔답니다 현금이 없어서 꾸러다닐 수도 있겠는데요 또 하나는 이런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재명 시장님 선거 책임자야 돈을 거두러 다니는 거죠 엉뚱한 사람들한테 걷겠습니까? 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할 때 거기 참여해야만 하는 업체들한테 아마 거두러 다녔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재명 시장님 선거운동에 뛰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이 와서는 거꾸로 발목을 잡는 거죠 왜? 그렇게 돈을 거두러 다녔던 것들이 다 증거로 남아있는 겁니다 전투 Vonatoire ropriate 다구jem 현재belt prem 이래에